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완의 흔적의 역사 164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휴가 기간에 제가 답사한 것을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하나 할까 합니다. 공주 다녀온 걸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 춥긴 춥지만 계속 추울 건 아니니까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감명 깊었다 그러는 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되게 재미있는 예언이었습니다. 네. 공주라면 무령왕릉 공산성 이게 두 곳이 유명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두 곳은 반드시 찍고 왔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산성 야경이 끝내주더라고요. 하여튼 위에 올라가서 금강을 보고 공주 시내를 보고 그다음에 공산성의 어떤 그 라인 성경 라인을 이렇게 불이 비춰져 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유명한 곳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이제 무령왕릉 공산성이고 오늘 소개할 곳은 이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매우 의미심장한 곳이기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정지산 유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런가요? 옛날에는 아니죠. 문화재 담당 기자를 했지만 아마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제가 문화재 담당할 때 공주 쪽은 잘 안 해봤습니다. 몇 번 가끔씩 소개는 됐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떤 유적이에요? 문화재 담당으시나요? 문화잉 아시죠? 백제. 왜 유명하냐면 1971년에 발굴된 문화own 능이 발굴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orn 능이 왜 중요하냐 발굴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를 당하지 않은 옛날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녀분이라고 해요. 천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큰일 날 여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표현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 발굴이 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제 무슨 관식이니 금귀고리 은팔찌 금은 허리띠 장식할 베개 다리미 청동걸 이런 게 이제 한 100점이 넘는 건데 100종이 넘고 3000여 점이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발굴 성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금이냐 혹은 글씨냐 혹은 명문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정세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명문이 나온 거죠. 명문이 뭐냐면 이 문영왕의 또 왕비의 이름과 출생 사망연대가 기록된 지석이 발견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이 당대의 기록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거는 역사서라는 거는 그 후대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그 대에 쓰긴 썼지만 그걸 가지고 뒤에 약간의 포편물 가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쓰는 게 이제 역사서고 그래서 약간 틀릴 수도 있고 사실 관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명문이라는 건 당대의 그 사람들이 쓴 기록이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문영왕 같은 경우는 아 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나요. 문영왕이요. 딱 하고 이름을 딱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유적이라고 봐야 되고 피장자가 누구냐가 밝혀진 어떻게 보면 고대 임금의 무덤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아. 이번 주제는 무령왕 이야기에요? 뭐 비슷하죠. 그런데 주인공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령왕비가 이제 주인공이고 뭐 무령왕은 서브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무령왕비가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을 모시고 27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조문객을 맞이했던 곳이라고 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로 추정되는 뭐 확실하게 백프로다 할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유적을 한번 이번 주에 소개한다 이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빈소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공주 정지산 유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론 문헌기록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물이나 유적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제 고고학적인 유쾌한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빈소로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정지산 유적은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그 사실 그 천년고도 하면 이제 경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신라의 천년고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주도 이 웅진백제의 어떻게 보면 수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 파면 유적이 일 거 아니에요. 특히나 공산성 주변에 어떤 그런 왕성 있는데 그쪽은 그런 건데. 1995년에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주하고 부여를 연결하는 그 백제 큰길이라고 무슨 백제대로 이런 식의 명칭이 아니라 보니까 백제 큰길 공사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름 자체도 도로 이름도 백제 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 해발 67미터 야트막한 산이 이제 정지산인데 원래 그 공사계획이 그 산을 절단을 하고 길을 뚫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걸 공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그 앞쪽에 이제 교각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원래 큰 공사하면 문화재 조사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큰 공사를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 이상의 어떤 그런 거의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또 공주잖아요. 백제 뭐 웅징백제 숫자잖아요. 그래서 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물밭인데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어서 이른바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제 미리 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표조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임하영 기자도 알겠지만 전문가가 사실은 유물 유적이 있나 사실 살짝 육안으로 살펴보고 뭐가 있는지 지표를 이렇게 봐갖고 잠깐 이렇게 채집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토기편이 나온다든가 귀화편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좀 조짐이 보이면 이거 이제 정식으로 발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별거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지산 지표조사 때 유물 흔적이 보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백제시대 유물 기화편 뭐 토기편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듬해 2월부터 1996년이죠. 정식 발굴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발굴 담당의 누구냐 가장 어린 학예사가 맡았답니다. 이한상 씨라고 학예사인데 공주 박물관이죠. 그 이 왜 그러냐 하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쫄따고 맡겼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주 박물관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시관을 좀 확장하고 이러는 거여서 거기 중요한 유물 나이 먹은 사람들 거기에 막 투입이 되고 이건 가장 쫄따고 맡긴 거죠. 그런데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자꾸 그 이상한 유구 유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인데 이상한 거예요. 사실 해발이 67미터면 약긴 하지만 명색의 산이잖아요. 산에 정상부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평탄했다는 겁니다. 그 한 800평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학교 운동장처럼 평탄할까. 그리고 딱 보니까 건물이 7채가 있다는 흔적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평탄한 땅인데 유독 돌출되어 있는 그런 중앙 건물지가 있는데요. 한 15.5평 되는 그런 건물지인데 이게 정체가 좀 수상적었다는 거죠. 뭐가 수상적었을까요? 그게 이제 그게 흙을 거기서만 이렇게 더 쌓아서 이렇게 딱 올린 게 아니라 주변을 막 깎아갖고 그 위치만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다니까 이제 건물이 좀 웅장한 면을 더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배수 문제도 좀 해결이 됐겠죠. 옆에는 다 깎아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화핀이 출토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화 건물이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박을 때는 사실은 기둥 구멍에 이렇게 보면 초석을 박고 거기다가 막 적심 같은 걸 깔고 그래서 되게 단단하게 기둥을 얹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튼튼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건물 기둥 같은 경우는 3열로 해갖고 기둥을 45개나 박았는데 이런 적심이나 초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에다 그냥 기둥을 박은 형태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건물 자체가 튼튼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적심도 초석도 없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십 년 동안 백 년 뭐 이렇게 쓸 건물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느 특수 건물 어느 정도 쓰고 이제 뭐 이렇게 폐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 이렇게 뭐 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 넓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5평 정도 됐는데 그런 가운데 기둥이 막 3열로 막 45개나 박혀 있고 또 건물 내부에도 또다시 기둥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4개가. 뭐 전 가운데는 또 이렇게 구덩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듣기에도 참 희한한 건물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15평 남짓이면 사람이 들어가기 활동하기에는 좀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15평에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둥이 자꾸 이렇게 박혀져 있는 안에 막 그랬으니까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활동해서 무슨 정사를 펼치거나 뭘 하거나 그런 건물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특수목적 건물 뭐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일정기간 사용하는 뭐 그런 건물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백제시대에 조성된 건물은 맞았어요. 그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굴을 좀 해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드러났는데 건물 보니까 이게 유엔군의 식량 봉투 뭐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랬다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죠. 이건 한국전쟁 때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금강전투가 벌어진 곳이잖아요. 맞은편 쪽에 북한군이 세웠던 어떤 그런 진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년, 200년 뒤에 이걸 발굴을 했다 그러면 이게 세트가 딱 나오잖아요. 북쪽에는 북한군, 이쪽에는 유엔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대유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100년 뒤에는 그게 하나의 또 유구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찾았던 거는 그 당시에 고대 유구를 찾아야 되는 거지 현대유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는 건데 쭉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뭐 벽돌이 하나 나왔는데 기하학 무늬가 뭐 벽돌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6세기 전반대의 유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6세기 전반이면 웅진백제가 475년에서 538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세기니까 전반이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유적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유물은요? 그러니까 그 뭐 또 있었습니다. 장고 있잖아요. 우리가 장고 친다고 할 때 그 장고 약기 그런 모양의 기대라고 하는데 그릇받침 조각이 뭐 17점 정도 확인이 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기대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사용 그릇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릇을 놓거나 아니면 음식을 놓거나 그런 거거든요. 제사용 음식을 놓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제기를 올려놓은 받침대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는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사유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 이게 제사유적 아냐 라고 하면서 보니까 또 유적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들도 심상치가 않은 건데 되게 정교한 어떤 정품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보니까 외국 그러니까 일본 일본 계열의 스윗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윗기가 뭐냐면 가야토기 영향을 받아서 5세기 때부터 일본에서 제작된 어떤 회색 토기라고 하는 게 스윗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고창이라든가 나주 고령 이런 데에서 이제 제작된 그런 외부 토기들이 이제 섞여서 출토가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외부인들이 방문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역으로 해서 받아온 거냐 아니면 공주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외국이나 아니면 고창 사람 나주 사람 고령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고 온 토기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후자 쪽에 이제 좀 무게를 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유적이 나왔고 외부인이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유구와 유물 양상으로 여러 가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고고학자들이 할 때는 유구 유물을 검토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터무니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제사하고 관련된 유적 같긴 하다. 그런데 그 정체가 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굴자는 진짜 골머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고고학적 상상력일 텐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얘기지만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고고학도들도 인문학도잖아요. 물론 소설가적인 어떤 상상력도 잠깐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설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굴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이한상 씨라고 그랬는데 고민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얼뜻 생각해놓은 유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유물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문영왕릉에서 출투된 유물이죠. 문영왕릉 지석. 네. 그 지석에 나온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거기 보면 두 장의 지석이 발견이 됐거든요. 돌이 두 개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문영왕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행적을 새겨놓은 지석이죠. 그러니까 부흥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문영왕이 62살이 된 523년 5월 7일 날 돌아가셨고 525년 8월 12일 날 대묘에 안장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묻은 게 아니라 한 27개월 후에 묻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고 525년 8월 12일 날 대묘 지금 얘기하면 문영왕릉이 안장을 한 거니까 장례기간이 그럼 27개월 아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 지석은 문영왕의 어떤 행적이 담겨 있었고 또 하나의 지석은 앞뒤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앞면은 뭐냐면 문영왕을 위한 그런 매직권을 새겨넣었거든요. 매직권이 뭔데요? 매직권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사들였다는 증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을 위해서 이 땅을 내가 공짜로 산 게 아니다. 공정하게 돈을 지불해서 사서 무덤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토지신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너 하지 마시라 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그런 매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 눈으로 보기 재밌는데 상징적인 토지매매 계약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직권 위에다가 중국 돈 오수전이 있는데 그걸 90매로 올려놨어요. 돈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문영왕의 매직권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요? 뭐냐면 임금이 죽어서 돈 1만 전을 준다. 지불을 하고 이제 땅을 사는데 그런데 땅을 어디 땅을 샀냐면 신지의 땅을 사서 신지를 사서 무덤을 조성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신지라는 땅이 어딘데요? 우리가 24개의 방위가 있잖아요. 신이라는 땅이 신지라는 땅은 서남 쪽을 얘기를 합니다. 방위상으로. 그러니까 무령왕이 묻힌 지금의 무령왕릉이 서남 쪽 방향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직권 아까 그 매직권 앞면에 매직권이 써있고 뒷면에도 명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명문이냐면 문영왕의 부인 문영왕비의 행적을 쓴 묘지라는 거죠. 행적을 썼어요. 거기 또. 그러니까 문영왕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1년 4개월마다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인의 행적을 그냥 다른 지석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셔서 묻혀있는 왕의 매직권 뒤에다가 그냥 그렇게 살짝 써놓은 거예요. 4줄 정도 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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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따로 지석을 만든 게 아니라 기왕의 무덤 안에 있던 남편의 매직권 뒷면에 왕비의 어떤 행적 묘지를 새겨 놓은 거죠. 27개월 동안 장례를 치렀으니까 부인이 준 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왕비의 어떤 묘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26년 12월에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백제 왕비가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유지해서 상례를 치르고 그리고 529년 2월 12일 다시 대며로 옮겨서 장사 지냈다라는 또 명문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왕비가 죽고 나서 유지라는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역시 27개월 후에 남편 곁으로 옮겨서 묻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무령비가 27개월 동안 장례를 치렀다는 유지가 어떤 방향이에요? 유지가 이제 그게 보면 서쪽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신지는 서남쪽이라고 했고 유지는 서쪽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까 무령하고 왕비의 합장면과 신지 서남쪽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1년 4개월 만에 문영왕 의미가 죽고 곧바로 남편 곁에 가지 않고 유지 그러니까 서쪽의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죽은 뒤에 2년 3개월 만에 또 남편이 묻힌 서남쪽의 땅 지금의 문영왕 능에 합장됐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서쪽에서 27개월 동안 있다가 서남쪽이 무령왕 능에 합장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준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서남쪽 서쪽을 보면 방향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서남이니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왕궁이겠죠. 그러니까 살았던 왕하고 왕비가 살았던 왕궁이겠죠. 왕궁이 어디냐면 공산성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백제 임금이 살았던 왕궁을 기준으로 서쪽이 정지산이고 서남쪽이 무령왕 능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상 학예사가 그렇게 이제 주안점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아. 이 문영왕비 지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비가 남편 곁에 묻히기 전 27개월 동안 장례를 친 것이 유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서쪽 땅이 어디냐 봤더니 정지산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걸 왕궁에서 기준을 볼 때 그러는 거고 우리가 27개월 장례가 끝난 뒤에 완전히 땅에 묻힌 것이 어디냐. 서남쪽인 무령왕 능이다라고 그것도 역시 공산성에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각도를 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런 추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산성에 올라가서 이제 딱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기처럼 이렇게 하니까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공산성에 딱 보니까 이제 저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딱 보니까는 서쪽 땅에는 이제 정지산이 보이고 서남쪽에는 무령왕릉이 보이고 이런 아주 보이거든요. 그런데 각도성에 걸리는 곳 중에 다른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직선을 서쪽으로 이렇게 유지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축선 사이에 또 다른 거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 걸리는 걸 보니까 가서 보면 알지만 저습지였다는 거예요. 거기는 쭉 선축이 저습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 쪽에 이렇게. 네. 그런데 그래서 정지산 유적의 성격을 정의한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죽은 무령왕비의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한 공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추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쭉 유물이나 유구나 그런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얼추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 맞아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100% 맞으니까. 그런데 해발 67m 정지산 정상부의 한 800평 정도의 평탄대지. 그러니까 보면 이제 무령왕의 빈소가 차려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제조정은 여기서 국내외의 어떤 조문객의 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둥만 3열로 45개라고 그랬잖아요. 기화 건물 안에 시신을 모셨을 것이다. 그걸 보면 건물의 구조를 추정을 하면 흙으로 된 벽체 같은 경우가 이제 없었고 아마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공기 좀 통하게 배려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건물은 2층 구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부에 얕은 기둥이 있는데 평상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고 그 평상 안에 어떻게 보면 시신을 보관한 자리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구덩이가 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건 맞는데 한 가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요. 시신을 27개월 동안 두면 썩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왕비가 526년 음력 12월이니까 1월이잖아요. 양육으로 따지면.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겨울철은 좀 낫겠죠. 추우니까. 그런데 27개월 동안 빈전 차렸으면 여름을 두 번이나 보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신을 어떻게 썩지 않도록 보관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고민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 연구 그러니까 발굴 성과를 가지고 이제 또 출원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빈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왔거든요. 빈고면 얼음창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대 교수로 가 있는 김길식이라는 또 이 학예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정지산에서 뭔가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진흙덩어리가 이렇게 두껍게 깔려 있고 끈적끈적한 구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탄이 위에 이제 구덩이 위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배수로가 이렇게 있었고 경사지게 이렇게 배수로가 있었는데 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배수로 끝에 또 이 조그만 또 구덩이가 또 이렇게 경사지게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빈고예요? 뭐 이런 고각적 해석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 상층부에 아까 얘기했던 진흙덩어리가 뭐냐. 이거는 고체였던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생긴 끈끈한 점액질이 아니겠느냐. 얼음 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겨울철에서 어떤 금강의 얼음을 잘라가지고 와서 저장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얼음이 녹지 않도록 집이라든가 솔까지 이런 것들. 보냉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또 목탄 쌓아두고 구덩이 상부를 덮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 모서리 아래쪽으로 향하는 배수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얼음이 살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으면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조그만 구덩이로 흘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백제인들은 이 구덩이 조그만 구덩이를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도 차가웠을 거니까 흘러나오는 물이니까. 냉수 뭐 냉주 뭐 이렇게 해서 과일이라든가 뭐 신선한 음식을 넣어서 먹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문객을 접대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상상력이죠. 그럼 그렇게 저장한 얼음덩이를 어떻게 왕비 시신의 부패방지용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기화권물장관 대부분 이게 여기에 왕비의 관이 놓여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관 밑에 빙반이라고 해서 얼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가치를 만들어놓고 그 얼음을 거기다가 딱 끼워놓고 그 위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좀 저는 약간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터무니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에 어떻게 보면 전통 예서 3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을의 얘기 주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춘추시대부터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여름이면 시신 옆에 혹은 밑에 얼음을 담은 빙반을 두고 죽은 자를 가리개로 가린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시대보다 약간 위에 남조시대의 효무제 제위가 453년에서 464년이니까 약간 위죠. 한성백제 시절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름 장례식에 쓸 얼음을 저장하려고 빙실 빙골을 만들었다라는 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옌 없어요? 있습니다. 상국지 위서 우리가 유명한 동의전을 보면 부여해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모두 얼음을 채워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신라도 505년에 얼음을 저장했다 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 존재했었다는 빙고가 백제에 없을 리가 없는 거죠. 물론 추론이지만 정지산 유적에도 왕비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에 조성된 빙고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안 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27개월 동안 어떻게 조문객을 받았겠느냐 당연히 빙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유구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무령왕도 그렇고요. 무령왕비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곧바로 묻히지 않고 장례를 27개월이나 치렀을까요? 그 여러 가지 기록이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중국 수나라 역사를 기록한 당나라 시대에 쓴 수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의 상례 제도는 고구려와 같다 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고구려의 상례 제도를 표현합니다. 고구려 보면 또 먼저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백제하니까 똑같은 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고구려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빈하고 빈소를 차리고 빈장을 하고 빈전을 차리고 3년이 지나 길이를 택해서 예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빈이 우리가 말하는 빈소 빈전이라는 뜻이죠. 빈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죽은 자를 관에 넣는 것이고 빈객들이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그 망자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죽음은 문상객을 맞이하는 빈소를 뜻하는 건데 대체로 죽은 다음에 장례식까지 기간 또는 발인할 때 관을 모셔두는 공간 뭐 이런 거죠. 지금도 뭐 영안실 우리도 장례식 하면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려운 지석을 보면 왕과 왕비의 장례식은 27개월이라고 했는데 3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만 3년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24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애도 보면 두 살만 넘으면 3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은 그렇잖아요. 24개월이 지나고 27개월이면 당연히 3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길이를 택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똑같이 27개월이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백제시대의 어떤 장례지도는 빈전을 27개월 특히 왕과 왕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빈전은 가까워야 하지 않아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수소에 등장하는 아까 고구려가 백제에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장례 분석 보면 빈전은 옥내 그러니까 집 내부나 아니면 마당 내부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구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 그러면 문영왕릉 빈전도 왕성 바뀐 정지사안이 아니라 왕성 내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 보면 일본 세계를 보면 641년에 서명천왕이라고 있습니다. 서명일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조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백제궁에서 죽자. 이듬해인 642년에 궁의 북쪽에서 빈전을 차렸고 그것을 일컬어 백제대빈이라고 했다. 대빈이라는 게 빈자가 아까 얘기했던 빈소. 큰 빈소라는 얘기죠. 백제대빈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좀 희한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 천왕이 일본 일왕이 백제궁에서 죽었는지 왜 그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조문객을 받았던 빈전을 백제대빈이라고 했는지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 기록을 보면 조메이천왕이라는 사람이 백제인을 자철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일본 일왕도 보면 백제인이다 백제인은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대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메일왕의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을 받았던 백제대빈 그러니까 빈전이 궁의 북쪽 그러니까 궁북에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빈전이 수사의 표현대로 임종한 궁궐레에 설치하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다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한상 파괴사 등 빈전서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연구자의 견해가 문헌기록과 100% 악위가 맞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문영왕릉 지석이라든지 또 정지산 유적의 유구유물 이런 출퇴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정지산은 문영왕비의 빈전이었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거죠. 하기에 고고학자료는 해석하는데 정답이 단 하나다. 이것 말고 모두는 거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봤어 하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다이가 무슨 모두 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를 여행했으면 모르지만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이 정지산 문영왕비의 빈전설이 지금은 굉장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시각도 제기기는 됩니다. 어떤 주장인데요? 예를 들자면 정지산 유적이 군사적 성격이 강한 군사시설이 아니냐 국가시설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잠깐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월지 않냐. 빈전이 보통은 내부에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조선시대도 보면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선대왕이 돌아가시고 상황이 돌아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보름 만에 한 번씩 아들이 와서 곡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궁 내부에 설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이것도 역시 추론이죠. 왜냐하면 멀다 그랬지만 1kg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그러니까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정설로 굳어진 정지산 문영왕비 빈전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 형식의 실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론이. 이제 향후 논문이 좀 더 발표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활발한 논쟁의 장이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지산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땠어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되게 애 먹었어요. 제가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문영왕비님께 내가 조문 좀 한 번 해야 되겠어. 같이 가자. 그래갖고 호의롭게 했는데 네비게이션에 정지산 유족을 딱 입력을 시키고 차를 몰았는데 터널이 입구에 가니까 갑자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아가씨의 모습이 목소리가 멘트가 딱 들리더니 안내 멘트가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두 길을 왕복을 계속 한 거죠.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일국인 거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 뭐 온다며 뭐 빈소에 온다며 완전히 무슨 전문가라고 큰소리 쳐놓고 완전히 뭐야 이렇게 해서 따가운 시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제가 여기 사실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널 위가 바로 위적이었던 거죠. 터널 지나 정지산 터널이 있는데 터널 위가 바로 위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류변에서 이 터널 입구나 이런 데 위적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입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거기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해프닝이 생긴 건데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서 저쪽으로 해서 다른 공산성으로 해서 문여왕으로 가볼까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딱 보니까 정지산 유적 들어가는 표지라고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체면을 차리셨는데요. 그래도 팻말을 따라갔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거기도 뭐 어사무사하고 민가사의 꾸불꾸불한 도로고 이러니까 웬만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관광객이다라면 아마 100% 안 못 찾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적 474호인데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어디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대로상의 그런 유적 진입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살짝 만들어 놓으면 바로 위니까 금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가서 또 이 문양비의 명복을 빌기는 했습니다. 터널 바로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왜 그러냐 했더니 백제 큰 길을 귀를 조성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산을 완전히 절단을 해가지고 딱 뚫으려고 그랬는데 유적이 나오니까 절단을 못하고 그냥 터널 위에서 터널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터널을 지나면 다리가 나와요. 미리 다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유적을 발굴을 했으니까 이게 터널 만들고 공사 지연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유적 보존 때문에 공사비가 한 300억 더 들어갔다는 거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제대로 몰랐다 그래갖고 징계를 먹고 그랬던 소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했던 이한상 씨가 욕도 많이 먹었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300억 더 들어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 얼렁뚱땅 그냥 유적을 막 그렇게 뭉개고 길을 뚫었다 그러면 어찌 됐겠습니까. 지금 빈전이 없어지고 문영왕비의 어떤 그런 채취라든가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완벽하려고 그러면 좀 진입노 같은 것도 자들은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못 찾는데 이제 문영왕릉에서 가면 쭉 길은 보이는데요. 반대편으로 길은 보입니다. 꽤 길어가야 되잖아요. 좀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공주가 갖고 문영왕릉이나 공산생이나 공주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문영왕비의 천수를 다하신 분의 왕비의 순결을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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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